김동삼의 인사이트의 시간입니다. 곧장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 기대감이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 뉴욕 증시가 사실은 요 근래에 금리 쪽으로 흘러갔죠. 금리 쪽으로 흘러갔는데 갑자기 무역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저께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스티븐 문희신 장관하고 그다음에 무역대표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서 합의를 본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술 탈취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0.36%밖에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결국 시장의 이슈는 무역협상은 마무리 국면으로 보는 거고 일단 이 지점에서 보는 거는 아시겠지만 일드커브, 그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까지 미국에서 중국과 무역상을 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진전,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였지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이거는 뭔가가 생각을 달려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달려야 되냐? 아, 이슈, 중요 이슈에서 약간 벌어지기 시작했고 핵심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저께 올랐어요. 올랐지만 사실은 중요한 선을 넘지는 못했어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었죠, 예전에. 25,700, 58인데요. 이게 기준선 수평 감시입니다.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죠. 또 올랐다 한들 후행스펜이 캔드라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재료 가지고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중국과 무역협상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투자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건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아마도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시장은 대처를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이태까지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아웃라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진전은 있다고 하지만 그 진전에 대한 정확한 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투자가들이 100% 인정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오늘 밤으로써 일단 월봉은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월봉상으로는 헤드앤 숄더의 차트가 일단 완성이 됩니다. 물론 그 다음 달의 모습이 어떨지는 봐야 되겠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미국 시장만 제일 강세입니다. 다른 나라는 별로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 주가 빠지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갖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거고 실제로 금리나 이런 쪽의 방향을 갖는다면 주가는 하락을 많이 해줘야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장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중국이 어저께나 오디스인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리커창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질금리를 낮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1월과 2월에 공업이익이 최악입니다.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두 가지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내비두면 안 되고 또 다른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마 이 두 가지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뉴스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중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구나라고 해석하지만 또 한 표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다른 경기 부양이 뭐가 나올까라는 거죠. 그런데 리커창이 어저께 실질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하 쪽에 포인트를 잡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중국은 이태까지 지준류를 내렸어도요. 금리 인하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국소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풀어주는 이런 전략을 많이 썼는데 금리 인하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기업 실적이나 또 아시겠지만 지표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양 카드가 나올 거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이 중국한테 완전히 불리한 쪽으로 간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예전에 일본이 미국하고 합의를 했던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20년, 잃어버린 20년을 갖게 됐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심플라자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 10년 정도 시장에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근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지금 협상에 있어서 코너에 몰려있는 중국 시장의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죠. 어저께 중국 협상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을 때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2% 정도 혹시 빠져버려서 윗고리가 길어진 상태가 나오면 일단 추세가 밑으로 빠진 확률이 높고요. 어제 뉴스를 중국 시장이 좋게 봐서 끌어올려가서 양봉, 윗고리를 메워주면 일단 추세가 살아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 번 자아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산업 생산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수급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섬을 매도하죠. 요구레는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끈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합니다. 물론 그 기관들 중에서는 연기금이 간혹가다 매수로 해서 추가 하락을 저지해주는 모습이 있죠. 일단 61선은 깨졌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61선이 깨졌는데 이 61선 회복으로 올라가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정도 위치가 61선이면 빠졌다가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곳 이 두꺼운 곳은 뭐냐면 오랜 기간 매수무더가 왕창 몰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재료 아니면 뚫고 올라가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섰을 때도 결국은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5위선과 21선이 다 61선과 데드크로스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역배열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61선으로 얼마나 빨리 오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 제 역할을 못해주는 것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외국 수급이 또 꺾이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61선 회복이 어떠한 재료로 빠르게 올라오는지 만약 못 올라온다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할 시점. 왜냐하면 양운을 쫓고 내려갈 때는 처음에는 약하게 내려가다가 일정 부분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삽의 인사이트로 저희 준비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인 오늘인데요. 종가까지 지수가 조금은 더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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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